헉!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? 지금 바로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하러 가세요! 벌써 마지막 순서입니다. 이번 연주회를 통해서 오르간이라는 악기가 좀 더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기회가 다시 한 번 되었으면 좋겠고요. 마지막으로 연주할 곡도 역시나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영화의 OST로 잘 알려진 곡입니다. 혹시 아 나는 그 영화는 안 봤는데 그런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. 워낙 유명해서 굳이 영화를 보지 않으셨어도 TV나 광고 어디서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니까요. 이렇게 다섯 곡이나 저에게 오르간 독재를 하게 해주신 국수교회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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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연주회가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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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